유튜브 유튜브 댓글에 뭐였지? 내가 나이가 비공개잖아 근데 누가 너무 당연하게 서른셋인데 참 귀여우세요 막 이렇게 적어놓는거야 그거 보고 혼자 걔 열 받아가지고 아니에요 서른셋 너무 당연하게 어디서 그런가 두고 무슨 서른셋이야 죽을래? 딱 보면 스물다섯살 같잖아 그치? 오빠들 뿌잉뿌잉 나도 그런줄 알았어 미안 아니야 누가 그거 누가 퍼뜨린거야 왜 그렇게 다들 알고있는거야 그렇게 많지는 않아 펩신이 그렇게 막 송이랑 이런거 거는거 아니야 나이 비공개야 추측하지마 추측하지마 닫아 닫아 택팅창 닫아 하지마 하지몰라고 시켜 뚝배기만 있으면 되는데 왜 지울거 같지? 신난다 치킨씨 2만원 가자 가자 바로 치킨 먹으러 갈게요 뚝배기만 구하고 뚝배기 구하려다가 죽겠는걸? 뭐 이제 배달만 해주면 된다고? 그럴 수 없지 2만원이 걸려있는걸? 도망쳐 저 친구 잡으러 갈게요 내게 돌아와 너를 떠나고 빵빵 도망쳐 후회하고 있는 내게 얘 또 맞았는데 근데 뚝배기만 챙겨가자 응 다 떨어 안개 안개 할 수 꺄 저 집에서 날 쏘는거야 진짜 진짜 오늘 자기장 계속 도망간다 약이 없어서 가야되거든 어디 건널거야 여기밖에 건널 수가 없어 저기 건너면 죽어 어떡해 이거 로비로 가자고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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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먼저 갈래? 제일 먼저 보내자 어때 설마 헤엄치냐 땅 엑 마 headline 잠깐 모르겠어요 딱 ric bee 왕했다 돌에서 날 지켜보고 있어 가제이 친구야 우리 그냥 들어가제이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 심지어 털렸어 내 딸 믿는 애가 먹고 간다 소리내서 망했거든 다 나보고 있을거야 이제 저쪽 본다 이제 못잡을 뻔 자기장 내꺼 드디어 한 번 도와주는구나 저기있어 저기있네 내가 내게 내게 넉넉히 내게 너 잠시만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인건 알겠는데, 저기있다 가구 펄로 잡을거야 그만해 그만해 그거 펄로 잡을거야 그만하시면 안되겠다 유하 그만하 지지 나있다 크롬 잡을랬는데 안되겠어 장난치다가 질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솔로치키 왜이렇게 어려워 애들 너무 잘해 어! 2만원 맞아, 그거 때문에 아 아 인지 인정 인정 감사합니다 1207님 2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슈퍼컴 사는데 보태 쓸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괜찮은 시간 다 돼가요 조용히 보고 있었는데 도내하게 만드시네 개코님 1만원 감사합니다 어제도 엄청 많이 주셨는데 컴퓨터 사는데 보태 쓸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갈죠 한 달은 낫겠지 애매 티어는 낫겠지 아니 지지 감사합니다 카우보이님 고마워 카우보이님 보일러 바다 보일러 안쪽 り고 샤르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